안녕하세요 SNS로 보는 세계 국방 박준영 중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 육군의 보병 초급 장교들이 북부 킹즈랜드 정글에서 기본 과정 전투 훈련을 받은 소식입니다 전장을 이끌어갈 초급 장교들이 소대 지휘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 과정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은 현재와 미래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됐는데요 이들은 CH 47 시누크 헬기를 타고 북부 킹즈랜드에 위치한 정글로 투입됐습니다 작전 지역에 침투한 후에는 전술 지도를 이용해 전술항법 기동을 실시했는데요 정글 환경을 처음 접하는 초급 장교들에게 까다로운 환경이었지만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찾아가며 소대 지휘관으로서의 기량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땅을 파 매복하고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는 방어 기동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시 환경을 재현한 곳에서도 이뤄졌는데요 목표물에 대한 훈련이 아닌 훈련용 탄약을 이용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교전을 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정글에서 이뤄진 훈련을 끝으로 호주 육군의 보병 초급 장교들은 소대 지휘관으로 거듭났는데요 리더로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S로 보는 세계곡방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